오늘은 한국 구정이라서 시드니 현지에 있는 재료로 한국 전통 설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안녕하세요 호주메기맥맥의 맥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구정을 영어로 루나 뉴 이어 라고도 하고 차이니즈 뉴 이어 라고도 합니다. 저는 장을 볼 때 두 군데서 보는데요. 가까운 마트에서 한 번 장을 보고 시드니에는 재래시장에서도 한 번 더 가격 비교를 하면서 삽니다. 처음 만들 음식은 김치전이에요. 오늘 올 친구들은 인도네시아 출신이라서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땡스 맨 너무 이쁘다 땡큐 오늘따라 이렇게 뽀뽀를 해서 이렇게 우리 집에 맨날 밥 먹으러 오는 애들이에요. 쇼어미 플리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뒷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뭐지? 와, 뭐지? 귀엽다. 와, 너무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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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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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여기가 고해! 여기가 고해! 해봐, 트라이너! 여기가 고기의 요리안, 안 걱정하지 마! 이거가 고기의 요리안이 많아 이거야, 이거요! 저거 고기의 요리안이 많아 그치? 뭐?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이렇게! 오늘 이 재료들을 썰었죠 배고빵 구절판 구절판은 구절판입니다 구절판은 구절판입니다 구절판은 구절판입니다 구절판은 왕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조선시대의 궁중 음식인데요 요즘에는 주로 잔치나 큰 행사가 있을때 주로 먹는듯합니다 색깔이 참 이쁘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건 같이 쌈 써먹을 전병이에요 소고기, 떡을 준비하고 이제부터 떡국을 만들어 볼게요 간 소고기의 기름을 약간 두르고 소금간을 더해서 볶아줍니다 거기에 말린 표고버섯 요리물을 육수로 넣었어요 진짜 잘했어 봉당 봉당 보름 상실상 가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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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laza Paras 가믹 상처를 가믹 I'm going to pour it from you. 그지? 갖다 주면 좋지요. 잡채간! 벌써..? 네. 너무 맛있어 레고나문봉 아,노 브랜드 루이비통 잘생 states, there is so many colorful spot, right? 응 오,spot,spot,spot,spot,spot,spot 루이비통 여기로 아, 맛있겠다 갈비찜, 잡채, 떡국 찌기네 김치 김치 치즈 소스 가득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소스 맛있어 맛있게 먹어서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아우 맛있게 먹었네 아 귀여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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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예. 그치, 그치,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세상에. 와. 와. 와 너무 이쁜데? 세상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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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